아니, 설거지를 왜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아유, 이미나 진짜 야! 아, 깜짝아 나 불렀어? 안 불렀는데? 내 이름 들은 거 같은데? 아... 노래 부른 건데? 노래 그... 이미 나에게로 하여 집착하게 만든 너 이거 임창정, 임창정 노래 불러? 모르는데? 어우, 간돌려 아유, 씨... 아유, 어깨 아파 야 왜? 앉아봐 아, 왜? 앉아봐 앉았어, 왜? 왜, 왜, 왜 그래? 가만히 있어 요 아아아아아아 야야야 잠깐잠마!! 아á야 아파, 아파! 아á 야!! 야!! 야!!! 야! 야 quer grantee keet!? kkkkkf 잠깐만 미 isol Она 네, 나봐 Ray 얌 어어! 야! 잠깐만! 잠깐만! 야, 시효야 너 왜 이렇게 쳐져있냐? 어깨 너무 아파요. 아, 그래? 야, 그러면 마사지 같은 거 받아. 아, 예. 마사지 아니에요. 마사지 더 아파요. 싫어요. 사장님. 네? 저 새로 왔는데 환영이 같은 거 안 해요? 아, 환영이? 저희 오늘 회식해요. 예, 뭐, 그래. 회식하죠. 야, 쉬어야 돼. 시간 어떠냐? 저, 안 돼요. 약속 있어요. 가면 죽는다. 뭐 먹을 거예요? 그, 글쎄? 뭐, 이 앞에 횟집이나 가시죠. 어? 야, 좋네. 요즘 방화철인데 맛있겠다. 그냥 가게에서 먹죠. 그냥 가게에서 먹을까요? 그, 그럴까? 왜 그렇게 보세요? 아니야. 화이팅. 아, 어깨. 자,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. 그리고 미나 씨, 그, 우리 새 식구가 된 걸 축하해요. 자, 그럼 짠! 근데, 미나 씨. 아니, 내가 솔직히 나 뭐, 나이도 많고 사장이니까 말 편히 해도 되죠? 아니, 그, 불편하면은 꼭 내가... 하세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아휴, 진짜 씨. 아, 근데... 그, 둘이 결혼은 언제 할 거야? 결혼이요? 아, 얘랑 무슨 결혼을... 무슨 결혼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. 뭐 성당, 뭐 식물원, 뭐 무슨 결혼식이 나을까요? 난 고민이 좀 많네. 에이, 무슨 결혼이 뭐가 중요해. 그... 미나 씨랑 하는 게 중요하지. 근데 미나 씨, 미나 씨도 복 받은 거예요. 우리 시우가 진짜 괜찮은 놈이라고. 일도 잘하고. 밤일은요? 어, 그거는 내가 잘 모르는데. 그런 걸 물어봐. 아이, 그, 물어볼 수도 있지. 그, 얼마나 주, 중요한데. 아, 그, 미나가 당차네. 한 잔 받으시죠. 어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어, 야, 그거는 내가... 한 잔 하시죠. 야, 시우야. 담배라는 데 필요하자. 뭐 하냐? 담배 끊었어요? 어? 담배 끊었어? 왜? 그게, 그게... 정자 죽어서요. 어? 애기 낳아야 되는데 정자 죽을까 봐 제가 끊으라 했어요. 아, 그래. 그러면 나 혼자 한 대 피워야겠다? 네. 그 1억 마리 중에 몇 마리나 죽는다고. 내 정자는 누가 거기 중에 중이야? 받아. 한 잔 해. 예. 하... 어어? 아, 씨... 벗어. 어? 그거 지금 빨아줄 테니까 벗으라고. 아니, 집에 가서 퐁퐁 묻혀서 문질문질하면 돼. 그거 지금 안 지우면 얼룩져. 괜찮아. 벗으라고. 아, 싫어. 이거 지금 빨아줄 테니까 벗으라고. 오우. 담배 한 대 더 피워야겠다. 아, 아니야 뭘. 물티슈로 이렇게 하면 돼. 뭐, 지워지잖아. 됐지? 오우. 사장님, 왜 이렇게 안 들어오셔? 담배를 한갑을 피우나? 오우. 추워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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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바라니 것 같더니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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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,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? 다 했어? 뭘요? 아니야. 아우. 좋을 때다. 뭐야? 어어. 어. 나 아직 가게. 어, 애들이랑 회식하고 있어. 왜? 두 명? 너 어딘데? 어, 알았어. 지금 바로 갈게. 야, 그 시효야. 이거 니들끼리 대충 먹고, 치우지 말고 가. 알았지? 사장님, 어디 가시는데요? 나 소개팅. 간다. 사장님! 아휴 씨. 야, 이민아. 우리도 대충 먹고 가자. 너 왜 이래? 야! 야, 이민아! 뭐야? 너 취했어? 술 마시면 취할 수도 있지! 야, 목소리 왜 이래, 이거? 야. 어? 솔직히 얘기해봐. 뭘? 나 이쁘지. 뭐? 대답 안 해? 입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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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완전 취했네, 이거 씨. 화장실 가고 싶어. 가! 업어줘. 아, 뭐래. 그냥 가. 기억 안 나? 아, 다리 아파. 내가 업어줄까? 진짜? 응. 너 힘들 때마다 내가 업어줄게. 약속. 기억 안 나? 내가 아주 어릴 때 별의 별 약속을 다 했는데, 내가. 아버지. 어? 근데 너 좀 무거울 거 같다. 술 먹었더니 덜 아파, 씨. 업혀. 업혀, 업혀. 아유 씨. 아유, 잠깐만. 이거 뭐야, 왜 이렇게 무거워. 아유. 어, 사장님 안녕하세요. 어, 왔어. 아, 사장님. 그거 어제 소개팅한 거 어떻게 됐어요? 하하하. 장난이었어, 이 개의 새끼들. 아. 아, 근데 이민아 얘는 아직 안 왔어요? 얘? 뭔 소리야. 아까 와갖고 나랑 같이 어제 먹은 거 치우고 그랬어. 어. 일찍 일찍 안 다니냐? 나 10분 빨리 와야 하는데. 네. 야, 이민아. 너 진짜 술 적당히 먹어라. 진짜 최악이었다. 뭐가? 너 기억 안 나? 다 나는데? 너 어제 나한테, 나 이쁘지! 이거 했던 거 기억나? 나 그런 적 없는데? 그러면 업혀가지고, 화장실로 이게 이게! 이것도 기억 안 나? 그런 적 없다고. 그러면, 술 마시면 그런 술! 그런 적 없다고. 저 새끼 저거 다 기억나네 저거. 씨, 자꾸 내려. 취하면, 그럴 수도 있지! 술 마시면, 너 진짜 취했냐? 너 진짜 취했냐? 술 취하면 취할 수도 있지! 술 마시면. 술 취하면 취할 수도 있지.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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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상하다. 같은 물 마셨는데. 야, 이거 물이야! 술 마시면. 빨아줄 테니까, 나 그거 갈 거야. 오케이! 접수 완료! 얘 진짜 술을 먹었나? 같이 미쳤는데, 상하더라. 저거 다 먹은 거야? 으흑?!